1. 2. 3. 3. 3. 갈게요. 나는 그대를 생각 그 길을 하루도 열백 보관이나 생각 그는 그대 누군다를 생각 헌 줄을 알 수가 없구나 해 그리고 흥부가 해드릴게요. 박을 첫째 박을 싹 사드릴게요. 이리 한참 설리 울지? 흥부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그리 울지만 말고 저 지붕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소기를 안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? 흥부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우선 먼저 한 통을 다는디 시바라라라라라랑 실건 담궈 주소 해 여로 담커주소 이 밖을 타고들랑은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밥 한통만 나오느라 평생의 보안이로 밥 한통만 나오지 밥 한통만 나오지 톱소리를 어서 맞소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헌들 배가 고파서 못 맞것소 배가 정 고프 거들랑 헌 허리띠를 졸라르 매소 애여하로 담궈라 어서 주소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큰 자식은 내한테로 오너라 우리가 이 박을 타서 박소길랑 끓여먹고 굽고 파가질랑은 부잣지 희배가 파르다가 목숨 보며 살아나세 당거주소 항상 어떤 난 폐가 수천석을 지가 싣고 나갔들 저 임반 안 좋았지 내 방안통을 당할 수가 있느냐 하지만 시기름 실건 시리름 실건 고그, 고그, 고그. 당근하고 나아가 접지 리야. 아려워. 완성도가 조금 부족합니다. 한 5% 부족한 거 또 장단도 한번 길어진 데가 있어요. 그것은 그냥 하세요. 내가 다음에 해서 잡아서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지금은 조금 미진합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